진짜 죽겠다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아 문 열려있거든 문 열려있어 와우 이거 몇 점이야? 10점 만점에 10점 일단 첫 파밍 할 때 나오는 템을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내 옆에 안 떨어지네 저 앞쪽에 한 명 와 첫 파밍 한 쪽 올리면 진짜 극혐이다 음? 우지 우지가 당첨되었습니다 SMG 당첨 한탄장 메타 그럼 스나들어야돼 와 투순하면 안될까요? 아 아니다 제가 하고 싶은건 투순하거든요 투순하고 보급품 먹으러 가고 싶은데 보급품 먹으러 다닙시다 투순하고 투순할게요 보정기? 아니 괜찮아요 스나면 보정기 필요없어요 스크스 아닌 이상 소연기나 소음기가 훨씬 나아요 말그대로 말그대로 스나부 전기는 쏘고 나서 반동을 줄여주는건데 스크스가 아니면 쏘고 나서 반동 줄여주는거는 시야 확보적인 측면빼고는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연발 쏘는게 아니고 단발씩 끊어 쏘기 때문에 그래서 한발씩 명중률 높아지는 소음기라든지 소음기라든지 아 뽀기 안돼 내꺼야 저거 내꺼야 제발 제발 AWM 제발 AWM 제발 AWM 리얼로 나가 AWM 바란다 와우 와우 프렌타스티 호우 하나 더 오 두개 더 저 위쪽거 선택할게요 앱탑 탄 60발로 할 수 있는 각입니까? 15배율 앱탑 한번 써보고 싶다 나 15배율 앱탑을 한번도 쓰나 해본적 없는데 차소리 차소리 한 대가 아니다 쟤 복음 먹으러 가는거 아닌거 같은데 저거 스폰인가? 거기 스폰 같은데 먹고 있는줄 알았는데 스폰같아 보기소리 안들겼거든요 보기소리 안들겼거든요 어 어 M24 아 극혐 아 극혐 보호품 하나 더 보호품 보호품 지금 3개 먹었거든요 이거 먹으면 4개 쪄요 아까 전에 4개 먹고 1등 했거든요 아 아 보호품 미쳤네 아 스나탄 창이 있었다구요 그래 그래 삼삼빌런 이거든요 일단 에터탄 40발 실합니까? 실합니까? 리얼 다 때려잡겠네 40발이면 40 아 에탑이 좋은게 뭐냐면 3렉값 받은 팔다리 맞추든 간에 무조건 2대만 맞추면 죽어요 개연에 어디를 맞든 간에 2대만 피 터지면 골로 갑니다 음 그게 정말 좋아요 뚝배기 안 따도 돼 탄속도 빠르고 ㅋㅋㅋㅋ 이야 그거 먹는거 아냐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AWM 먹으면 뭐해 없는데 9mm 탄을 안 들고 있네 아 이랄까봐 앞쪽에 보급 떨어뜨리고 온거 아니다 떨어뜨린다 또 근처에 떨어뜨리겠는데? 이거는 먹지 말고 먹는 애들 다 죽이고 나서 먹으면 되겠다 오우 쒸 앞에 스턴트하는데 쟤 끄는 죽어 으응 으응 뭐다 떨어뜨렸어 넘어가서 떨어뜨린거 같은데 떨어뜨리고 온건 아니었거든요 지나갔어요 와 거의 자기장 끝에 떨어뜨릴건가 보네 아 좀 잡고 싶은데 애들이 없어 잡을 애들이 이것도 차는 뒤집어 놨고 발소리 들리길래 개놀랬네 음 너 개피 두방이에요? 어딜 맞든 두방입니다 한방 맞췄으면 그냥 개돌아야 되는데 떨어뜨린거 아니다 제발 근처에 떨어뜨려라 그래야 싸우지 나이스 각잡읍시다 이거 잡을 각겹자 좀 더 앞으로 가야돼 여기는 언덕 능선이 가리거든요 각이 안나온다 각 나오면 내가 보이겠는데 나와서 왜 내렸지? 한 대 맞았는가 보니 가다가 모셔 맞고 죽는가 보니깐 수나 자리 바꾸죠? 나 죽는다 여기 있어요 카소음기 였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간 애가 먹고 간 거고 이쪽 방향에 있었어요 이쪽 방향에 이쪽 방향에 이게 별로 안좋다 걸리면 숨을 언폐물이 없는 위치 뒤쪽 방향에 크리스마스 치트 치트 천장은 안 뚫리는구나 뺐나? 1평집에 있네 버라비 1평집 저기로 가야되네 1대 아 아 아 아 뒷쪽에서 오지 않으면 그냥 달리면 되는데 지금 해안가 쪽 말고 탄이 21발 남았네요 그래도 아직 많다 9명 앞에 1병집 1명 저도 유해지 세워놨네 위험하다 여기 저쪽 언덕에서 저 부분 보이거든요 풀이 없어서 삼뚝이라서 한대만 좀 피하면 되는데 EWM 아니면 삼뚝뚝뚝뚝뚝뚝뚝뚝뚝 통수 맞을 것 같은데 불안한데 뻐기소리 거의 1병집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의 사람이 있어 벅이 안 죽은 것 같은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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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건가? 시체같은데? 뭐 안죽은건 버기타고갈때 죽이면 되고 시체같죠? 죽었네 없어졌다 시체다 나 보고 있었네 2층 AK 저기 한놈 딸리고 얘 처리하고 가야돼 일로 돌아가자 도로 건너고 저기 위안나? 저기 위안나? 불에 누워있죠? 저 위에서도 한놈 쌌거든? 나? 다음으로 가자 1평집이요 양각 잡히겠는데? 저.. 하아.. 한놈 왜있지? 한놈 두놈 1평집 한놈 1평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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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구나 한놈 AK가 이겼고 달려가지 둘 pagania 1평집 ures 1평집 대중 2평집 3평집 4평집 2평집 3평집 4평집 내가 자리가 안좋네 내가 엄폐물 없고 쟤나 엄폐물이 있어요 한 대만 침이 됐는데 이랩독이라서 마음대로 떠나면 안되지 않나 와 와 와 와